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CHIB 생명과학의 자외 ECHIB 셀이 체내용 지혈제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도 항암제 하나 또 파이프라인으로 영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생명과학 쪽에서 연이어서 호재가 나오고 있죠. 뭔가 숨겨진 호재가 있어 보이는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아주 큰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연이언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좀 더 세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 분위기면 하방으로 HLB하고 기맞추기를 하겠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한번 좀 보시면 자, ECHIB 생명과학 자외사 HLB 셀 체내용 지혈제 임상 돌입에 돌입을 진행한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체내용 지혈제 임상 돌입 HLB 생명과학은 자외사 HLB 셀이 개발 중인 체내용 지혈제 상품명 블리드 픽스 해서 블리드 픽스 이렇게 되어있죠. HLB LS-200이죠. 시계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임상계획 승인 후에 대상 환자 수 변경에 따른 재승인 자, 이번에 환자 수가 조정되며 따라서 HLB 셀은 임상심일증을 크게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HLB 그룹에 최근에 좋은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뭔가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HLB LS-200은 간절제술 시 1차 지혈 후에 삼출 형태 출혈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수술용 지혈제고 히알루론산, 폴리라이신 등 생체 고분자가 주성분인 분말 형태의 지혈제로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 혈액 응고 기존과 상관없이 수분과 접촉 시에 10초 이내에 겔 형태로 전환돼서 주변 조직과 강하게 점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임상은 임상 3상이 해당되는 확증 임상시험으로 동일한 분말 형태의 대조금과 비교해서 비열등성을 증명하고 지혈 성능과 안전성을 비교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등 3개 병원에서 138명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 못하죠. 임상시험에서 5분 지혈 성공률이 100%를 보이는데 기존 전분율의 분말 지혈제들과 비교해서 우월한 지혈 득성을 보이고 있고 이번 확증 임상시험에서 약물의 효능과 경쟁력을 입증해서 빠르게 성장 중인 지혈제 시장을 선도하겠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숨겨진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HLB에 의해서 HLB 생명과학이 좀 강하게 올라섰죠. 124년 자리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호재 소식이 나오지만 당장에 아주 크게 기업의 가치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부분 숨겨진 호재를 이용해서 먼저 주가를 한번 끌어올린 그런 상황에 뉴스 띄면서 좀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좀 어둡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부분은 좀 약간 혼조세죠. 혼조세. 어떤 좋은 호재 소식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증시도 큰 약세를 보이고 금리 부분 투심이 좀 흔들릴만 하죠. 거기다가 신라젠 기시미 상패 소식 상패 결정 소식 완전히 상패되는 건 아직 3차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기시미에서 상패로 결정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제약바이오에 강하게 힘을 줄 수 있는 우호적인 소식들이 다 라고는 볼 수 없죠. 별로 좋지 않은 악재입니다. 악재들이 이렇게 나왔고 금리 부분은 또 이렇게 전방산업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전방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뭐 호재보다 낙재가 많은 그런 시장 분위기죠. 코로나 상황도 여전히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우세종이 될 것 같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선망을 좀 했는데 셀티리온 그룹은 지금 HLB 증선위가 진행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유사죠. 셀티리온은 지금 3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HLB도 그랬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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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기했습니다. 계속 찾아보니까 문제가 안 됐었죠.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바로 이거 문제야 하고 어떤 제재를 내렸어야 했는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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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뭐 찾아내지 못해서 그냥 검사 통보하고 끝내버렸죠. 흐지부지. 셀티리온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한 달 만에 한 해 만에 하는 소식을 열심히 뿌려 대더니 그 주가를 박살내놓고 다시 이제 연기했다. 그러고 있죠. 그런 분위기 그런 소식에 연기했다 소식이 올라갔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5일째 지금 약세 보이고 있죠. 그러나 지금의 위치는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시장을 들어올릴만한 그런 호재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결국 HLB 생명과 이런 호재 소식들이 나오긴 했지만 가장 기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죠.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소식. 이런 소식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소식이 계속 지연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실망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방향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성명과 243원절이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또 이거 하방으로 타면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횡보를 하면서 파동을 태우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횡보를 타면서 이제 하방 지지를 하는 이평선들이 이제 쭉 옆으로 눕히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나기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밀 올리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결국은 나노코박스 소식이 좀 빨리 나아져야 됩니다. 나노코박스 소식이 그런 소식이 나오면 얘는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돈들이 이쪽으로 HLB 그룹으로 아주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겠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 살아있죠. 여전히 계속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게 베트남도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벌써 승인을 해서 지금 백신이 앞으로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죠. 4차까지 맞네 맞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베트남의 보건당국이 좀 빠르게 결단을 내리게끔 또 정부 차원에서도 도대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 피드백을 주던가 아니면 결정을 빨리 내려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너무나 지체가 되고 있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나겠죠. 결론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 다시 불이 붙는 강력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주포증권 상국투자증권에서 일단 오늘 좀 들어왔고 생명과학은 크게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하락폭이 좀 꽤 큽니다. 지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에는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하락파동을 좀 태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그리고 넥산 어제 이제 크게 좀 올랐었는데 땅 가지고 올랐죠. 그러나 오늘 다시 제자리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지금 HLV 그룹은 중장기로 보면은 나노 리버세라닙에 대한 부분 이런 가치적인 부분이 계속 파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나노 코박스라는 부분이 승인이 나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기어 가치 증가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늘도 JP Morgan 신안 공매 참고에서 많이 나온 상황인데 이제 뭐 반전이 좀 일어날 만한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친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나도 낮죠. 너무나도 낮습니다. 아주 낮은 위치 이제 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곧 있으면 나올죠. 쌍바닥 잡아주고 올라선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